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새해부터 생필품과 먹거리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당장 설을 앞두고 최근에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서 걱정인데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청수품 공급 확대와 취업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명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예산이 5천억 원 늘어 4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당장의 요청에 대형마트 업계는 설 성수품을 30에서 50% 할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설 연휴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실제로 크게 오르고 있죠? 네, 새해 첫날부터 콜라캔 제품 가격은 2천 원으로 5.2% 올랐습니다. 415g짜리 냉동만두도 5,300원으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원유 가격이 리터당 49원 오르면서 우유와 유제품 가격도 잇따라 올라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채널입니다. SBS 비즈 채널입니다.